자, 백핸드. 팀같이, 팀같이. 여유있게. 빨리하면 안 돼. 빠른 걸 좋아해. 서브. 백핸드. 백으로 받았는데 길었어요, 이진호. 내 거다. 심리전에서 진호가 조금씩 말리는 걸 느끼니까 그때부터 공을 막 튀겼잖아요. 진호를 보면서. 오늘 내가 너는 이긴다. 박영석이 서브. 자, 코스 공격 잘 봐야죠. 아, 이번에도 서브 포인트. 7대 7. 동점. 좋아.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좋아, 좋아. 진호야, 2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6대 0에서 7대 침 동점을 만든 박영석 선수입니다. 자, 이제 1점 왔습니다. 중요한 서비스. 아, 이진성. 이진성. 이진호. 이진호. 다 안해졌어요. 역전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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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따라오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첫 번째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타임을 합니다. 여기서 좀 끊어줘야죠. 타임 한 번 쓸까? 이거 이겨야 됩니다. 연습대로. 자, 그러나 작전 타임 누르지 않아요, 이진호 선수. 해전. 아, 이거 행운의 포인트 들어가요. 아, 이거 행운의 포인트 들어가요. 지금 봤어요. 지금 아까 타임 썼어야 되는데. 아, 10대 측. 게임 포인트. 굿사버, 굿사버. 승리 좀 하는 승리. 이게 은숙인데, 그래. 큰 점 남았습니다. 자, 게임 포인트. 욕심 내지 말고. 자, 받았어요. 자, 받았어요. 아, 있지. 행운의 포인트 박은석. 아, 이거 너무 역전 당했다. 첫 번째 게임 11 대 7로 박은석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이준호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꼭 잡고 갔었어야 돼요. 멘탈의 승리입니다. 아, 살아났어요. 6대 0까지 쫓기다가. 살아났어요. 네, 뒤지다가 이렇게 역전을 한 박은석 선수도 대단합니다.